그 소나타가 단점이 있긴 한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제가 봤을 때요 여기 블루 3걸이 있잖아요 너무 불리해요 여기 여기 시야봐야하는 원딜 너무 불쌍해 솔직히 여기서는 어떻게 서있던간에 상대가 임배오면 죽는다? 어? 여기서는 어떻게 서있던간에 상대가 임배오면 죽는 곳이다? 그때 헤드셋 바꾸고 있었던 거 맞아요 왜 여기다 와드를 왜 던져 야 야 우리 우리 죽어 와드 다 썼어 꿍의 상태가? 밀어줍시다 아니 야 여진 터트리고 전멸 쓰는 건 뭐냐 너무 아까운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어디 갔어? 노틸? 어허 불안하게 말뚝 박아버리기 말뚝 박아버리기 알리 센스 굿 나 요즘 느끼는데 아 아트록스 사귀라고 말하려자마자 죽냐 방금 요즘 느끼는 게 아트록스 개사귀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죽었어 아 이걸 이걸 어떻게 잡아 아 prohibited 잡았다 두 자켓 나이사 나이사 아 좋아요 님들 요즘 바로스가 3코어의 임피 뽑는거 봤어요? 못봤죠?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야 이거 잡았네 오케이 그리고 케인 망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? 데미지가 약해 슬로우 묻혀주고 그럼 탑에서 손해를 봤으면 상대가 어디로 올까요? 바로 바텀이겠죠? 그러면 이렇게 바텀을 툭툭 공격적으로 해 줍시다 뭐하는 짓이지? 뭐하는 짓이지 노틸러스? 정주를 놓아버린 것인가? 아 아 도질 뻔 오조리 쓰나버렴 살려줘 아 살려줘 아 아 아 아 틸 할건 다했어 이제 죽여줘 돌아라 돌아라 카타야 돌아라 돌아라 저건 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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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니? 부야 맞았고 슬로우 아 쟤가 쓴다 아칼리 자식아 아니 뭐 학교 축제 과주점에서 2일 간 15시간 서빙에서 번돈 쪽에서 학생님한테 천원 줘야지 아이고 아이고 천원 호환 감사합니다 어우 치열해 어우 치열해 어우 치열해 어우 시비를 멍청한거 봐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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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캐 아 오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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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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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것도 내꺼 재밌는 친구네 아이고 그랩을 쓰셨네요 그럼 죽어야죠 어 너도 뒤졌다 아 아 미안해 아 야야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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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려줘 뭐해 아니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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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리 팀들 뭐해 마나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아트록스님이 쿵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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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검질로 아 아 쫄? 쫄? 꿀? 와 어 쿵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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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로리 아 나 오늘 궁 좀 잘 쏘는 것 같은데 야 나 좀 살려줘 야 나 여기 장막 안에 있는다 아 스팟 맞았네 아 플 괜히 썼다 그냥 말뚝 박을걸 앗 이